2부의 시간으로 넘어오셨고요. 오늘장 랭킹5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권맨이 꼽은 키워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죠. 헤르멘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 대한 우려가 일단 큽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먼저 확인해 보시죠.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원전 복원, 수출의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멘트를 강화했죠. 어떤 영향 받을까요? 원전주 올라와 있습니다. 4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대역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져 왔죠. 드론부대 조기 창설되는 걸까요? 드론 관련주 4위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질석이고 있습니다. 중국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일단 빗장을 풀었습니다. 어떤 변수가 될까요? 어떤 포인트 주목해야 될까요? 소비주 3위입니다. 2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배당락일입니다. 오늘 관련주도 일제히 빠지고 있는데 유독 깊이 패었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확인 잠시 후에 보시죠. 그리고 1위는 테슬라 키워드 안고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 문 닫았습니다. 이 이슈에 미국에서도 흔들 그리고 국내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 통합해서 전기차 관련주 흔들립니다. 하나씩 보면서 시장에 대한 힌트들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우울감만 가득해서 본부장이 솔직히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희망을 찾아야 되니까 저희 그래도 가장 희망을 안고 있는 쪽부터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비에 대한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본부장이 지금 상황에서 소비를 저희가 키워드로 붙잡는다면 역시 변수는 있지만 중국을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포인트 소비에 관련돼서 지금은 파악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부분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를 완화를 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좀 고생을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접종률 자체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다들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질병이라는 것이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집단 면역으로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에서 1월 8일에 출입국 쪽에 대한 규제를 폐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빗장 부분은 좀 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출입국자에 대한 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확진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규제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국내 대응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중국인이 많이 들어와야지 살아날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였는데 지금 땡겨온 듯한 기대감이 그런 기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서 그 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국민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은 일단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본에서 나온 규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무조건 격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PCR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전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부분이지 아예 그냥 하늘길을 막는 부분의 그런 규제는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또 다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임시적으로 진행됐었던 부분이 다시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비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매출액이 당분간은 조금 제한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집단 면역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규제는 다시 풀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기조 자체는 규제 완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워낙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정도로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슈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음에도 소비 관련 리오프닝 중국 관련 주가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1월을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 안에서 지금이라도 잡아서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쪽이 있는지 궁금해요. 좀 파생해서 보면 카지노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어서 좀 좁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항공주랑 면세 레저 쪽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카지노는 당연히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LCC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인 관광객 쪽을 좀 보시게 되면은 대형 항공사보다는 오히려 LCC 쪽을 좀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CC 업체들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유상증자나 이런 기타 자금 조달 부분인데 일부 기업들은 이미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그런 이제 자금 융통은 이미 진행한 부분에서는 추가로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항공 섹터는 또 강달러와 고유가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환율이 1270원대로 내려온 상황이고 유가 자체도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호적인 업황 자체가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중국의 기조 자체가 리오프닝 기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노선들이 다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항공 섹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의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면세 쪽이 좀 좋아지게 되겠죠. 이전보다는 중국의 따위공에 대한 비중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 따위공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비 따위공 부분에서의 수요도 꽤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점율적인 부분에서 면세점이 좀 높은 쪽이 있어요. 그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업황이 좋아질 때는 항상 점율이 높은 기업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연말 연초다 보니까 호텔에 대한 예약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호텔 비중은 일부 면세점들로 봤을 때는 한 17%에서 20% 정도 매출 비중이어서 엄청나게 실적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의 좀 호황은 앞으로 면세업황까지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붙여준다면 충분히 실적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될 수 있고요. 카지노 섹터는 워낙 중국이나 일본의 VIP 고객에 따라서 드러백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홀드율이 비슷해서 실적적인 부분을 좋아질 수 있어서 카지노 섹터는 같이 이어서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연이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멘트와 함께 항공, 저비호 항공사, LCC 쪽과 함께 카지노 호텔에 대한 그 포인트들 좀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를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조금 냉철하게 오늘 꼭 필요한 키워드들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낙 관련주들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김없이 다가왔고요. 본부장님 근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렇게 배당낙 이린 건 알았는데요. 이렇게 시초가에 크게 흔들리고 반등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흔한 건가요? 대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였던다 기분이 살짝 들어서 어땠습니까? 이번이 유난히 좀 심한 건가요? 조금 안 올라온 거죠. 시초에는 보통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는 1.45% 정도는 시가가 이제 좀 하락해서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 1.3에서 1.8 정도 수준에서의 좀 일단 지수 하락으로 시작이 되는데 뭐 당연히 배당에 대한 이 수익분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하락 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정거래일의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이제 대주주의 확정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하고 개인은 이제 배당을 위한 매수수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조단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벤트가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인은 사고 기간은 좀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의 일부 하락이 나오면서 다우를 제외한 지수들은 좀 하락폭이 좀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과 또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한 좀 변동성이 아무래도 시장의 회복을 좀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이벤트를 이번 상황을 다 감안해 봤을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히려 지금 이 중에서 이런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만 국가 당길만한 섹터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그런 접근도 괜찮은 장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개인의 좀 매수세로 시장이 단기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커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의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1월 달에도 보시면 20년, 최근 20년으로 좀 보시면 코스닥의 수익률이 1월 달에는 좀 독보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좋은 경향이 있거든요. 항상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최근 5년으로 보면 그 기조도 조금 깨지긴 하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1월 달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수익률이 좀 잘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지수의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대응주보다는 좀 소응주 위주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 기간에 좀 수급 이탈이 나올 수가 있어서 거기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코스닥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근데 당분간 큰 손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본부장이 그럼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쪽을 볼만도 할까요? 네. 일단 개인의 매수세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1월과 4월이 이제 개인의 매수세에 좀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을 조금 집중해서 보셔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미 조금 선제적으로 움직인 바가 있지만 모멘텀 투자로 한다라면은 뭐 C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 외에 보신다면은 이제 절대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섹터 예를 들면 임플란트 섹터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당이 좀 배제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의 회복이 나오게 됐을 때 좀 빠르게 더 회복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1위에 올려진 키워드도 이어서 체크를 해볼까 봐요. 오늘 이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기차 관련주로 묶어서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본부장님 테슬라. 이 기업 때문인가요? 이분을 이끌고 있는 그분 때문인가요? 정말 헷갈립니다. 어떻게 저희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장성의 의문이라고까지 저희 물음표를 달아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개별적인 이슈로 단기적으로 봐도 될지요. 사실 그분의 트위터가 조금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모든 것에 근원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일단 근데 테슬라가 미국장에서 11% 넘게 빠진 이유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공장에 대한 가동 중지가 주 요인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좀 하락 기조가 나왔었던 부분은 흥행하는 주요 모델에서도 가격 인하 부분, 할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했는데 그 할인율 자체가 RI 법안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폭과 거의 유사한 흐름 정도까지 할인율을 키웠고 12월 초와 비교했을 때도 할인율이 한 2배 정도 높게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다시 다운시키는 부분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로 조금 인식이 되면서 굉장히 좀 주가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장까지 가동이 좀 중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공급단에서까지 문제가 되면 운용 자체가 좀 절된다는 부분에서 부담감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좀 악재들이 겹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나라 2차전지 주도 좀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테슬라의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당연히 시장의 캐파가 커지게 되면 경쟁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유율은 당연히 1등 기업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자체를 지금 시장에서는 수요 둔화 왜냐하면 내년에 또 화두가 경기 친체에 대한 화두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수요 둔화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2차전지 주도를 좀 짓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짧게만 요거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하락 폭이 워낙 시총 상위주만 봐도 2차전지 배터리 쪽이 약합니다. 어떻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일단은 올랐던 부분은 좀 일단 수익 실현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상승전 가격대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섹터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지수가 굉장히 조금 수급 공백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가격대보다 한 5에서 10% 정도 더 눌리게 됐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와 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해보시자 그리고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여전히 소재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들 쭉 들어봤습니다. 저희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지금은 딱 이 종목,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말씀드리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누려볼 만한 종목 원픽으로 선정을 해주셨다면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소비주 쪽에서 호텔실라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세 쪽에 대한 우호적인 업황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그 점유율 부분에서는 워낙 좀 독보적이다 보니까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또 최근에 호텔에 대한 부분에서의 우호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기간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빗바닥에서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양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가 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단기 박스에서 지금 양봉 하나가 나왔는데 그런 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8만 2천 원대 부근에서 조금 분할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일자적인 목표가는 9만 3천 5백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7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점유율 포인트 중심으로 원픽 선정해 주셨네요. 호텔실라 오늘의 원픽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탑 하차관 본부장과 이 시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